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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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야. 우와. 진짜 올 화이트. 우와. 아이고. 아직 안 칠한 거지? 아직 뭐 칠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새하얀. 정신없다. 고생인데 고생. 너는 예전 집을 모르잖아. 야, 이거 뭐 광고 스튜디오 아니야? 그럼 어때요? 갤러리 하는 거야. 야, 옛날 인테리어가 그냥 100배 나아. 옛날은 얘는. 원래 인테리어가 있었어? 옛날에는 다 대리석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바닥 대리석에. 오! 먼저 게 훨씬 낫다, 훨씬 나죠. 바닥 대리석에 이 나무 가구도 고가의 나무 가구여. 너, 야. 잠깐만. 야, 이 인테리어는 나도 하겠는데? 야, 이거 힌트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하겠다. 야, 여기 국박이장 다 어디다 놨어? 다 없앴지, 다 없앴지. 야, 장을 없었어? 없앨 거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지. 아, 일단 형, 여기부터 구경해. 어, 짐궁이 형, 내. 아니, 뭘 구경해, 다 하얀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세탁기. 야, 여기 없앴구나. 여기, 여기 없앴구나. 여기 깔끔하지? 이렇게. 아니, 야, 이렇게 온통 하야면 집의 구분이. 병원에. 아니, 지금 너 약간 머리 아프지 않니? 나 눈이, 눈이 막. 눈이 좀. 아니, 약간 미술관 같은데. 대리석 바닥에. 바닥을 뜯어내고 타일 바닥을 단 이유는 뭐야? 그래. 그 비싼 거를. 좋아서. 좋아서? 어, 아무 무늬가 없어서. 깔끔해서. 야. 너 좋아서 왜? 아, 이거 진짜. 아니, 장점은 딱 하나 있어. 장점은. 머리카락 하나가 다 보여. 그렇지, 그렇긴 하겠지. 사실 이건 희철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희철이가 좋아하는 장점은 뭐냐 하면 먼지 하나하나가 다 보여있는 장점이 있어. 아,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야, 그럼 일단. 인사친 볼 때 막 다 쓸리지 않을까? 야, 방 구경 좀 가보자, 방. 방, 어. 야, 이거. 와, 진짜 뭔가 갤러시아. 와, 무슨 영화에 나오는. 등도 샤니. 방이랑 거실이랑 구분이 없는 거야? 응. 올 화이트야? 응. 여기가 침대방이야?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너무 하얘는 좀. 와, 근데 진짜 너무 다 하얗다. 어. 아니, 그러면 여기서 누워서잖아, 거실에서 누워서잖아. 뭐가 다른 거 아니야? 아, 여기 대신 여기 침대가 들어올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거 뭐야? 왜? 뭐가 또 있어. 옷방. 아, 이게 옷방이야? 아니, 너 생각해 봐. 예전에 이 집이 인테리어가 어땠겠냐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살았다니까. 거실은 다 온통 대리석이었고 안방은 나무. 완전 진짜 최고의 나무 바닥이었고. 야, 그걸 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 터널이 지나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는 이제 내 아내 옷장. 아내 옷장이네. 와이프. 내 와이프 옷장이야, 여기. 그치? 부자집에 있는 거. 아내 옷장이라고? 야, 아내분이 옷을 만약에 두고 와야 되겠는데. 열리는구나. 아니, 열리는구나. 나는 손잡이를 다 없앴어. 그러네. 손잡이 없앴네. 야, 손잡이 없애네. 야, 손잡이 없애네. 야, 손잡이 없애네? 옛날에 왜. 유리로 돼서 진짜 멋있었는데. 이걸 다 뚝박이장으로 다 놔. 아, 그럼 기억나요? 나 기억이 안 나. 나 기억이 안 나. 그치? 기억이 안 나. 예쁘죠? 야, 인테리어 사장님도 진짜 황당했겠다. 아니, 나 여기는 내 와이프를 위한 옷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희철이가 약간 정상 아닌 건 아는데. 얘가 독특한 애인 건 아는데 이건 좀. 어우, 눈부셔. 화장실 봐. 우와, 이거 화장실 봐. 뭐야, 화장실? 대박이다. 야, 진짜. 저게 뭐야? 먹어. 설마 설마 설마. 아니. 아니, 여기서 자나. 뭐 다 하얀색인데. 와, 여기 무슨 2번실 같다, 2번실. 아니, 깁다, 아니. 형,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잘못하면 자다 죽겠지. 어이, 깊어. 어? 야, 조심해. 아니, 이거 뭔지도 아니지. 2번실 같아. 머리가 언제 돼야 하는 거야? 아, 진짜. 왜? 화장실 예쁘지? 비대도 비대도 싹 바꿨잖아. 그래도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오, 근데 좀 어지럽다. 약간 어지러워. 약간 어지럽긴 하다. 너무 어지럽다. 왜 계속.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근데 화면으로 봐도 멀미 난다. 응. 하철아. 집이 왜 이래? 왜? 너무 정신없는데? 바닥 조심해. 네가 나를 못 찾으면 내가 계속 여기 살아도 되니? 아니, 아니, 기생충이가 뭐야. 뭐 하얀색 옷 입고 하얀색 얼굴 칠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겠어? 안 되지.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기생충이라고 보면 하얀색 옷 입고 하얀색 얼굴 칠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겠어?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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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이게 이게. 뭔가 상민이 형 방이야? 하하하하. 여기는 괜찮은데 좀? 상민이 형. 여기 좀 다르지? 아... 어, 이게 뭐야 이건? 여기가 안방인가? 여기가 안방이었나? 하하하하. 그때 게스트 룸 하우스에 여기에 붙박이장 착 있고 침대 놓여져 있고 목기어? 아니, 근데 형이 얘기했잖아. 그냥 겨루 가면 어차피 아내가 다 바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을. 그렇다고 이렇게 하얀 도화지로 만들면 안 되지. 아 그래? 약간 좀 이게 정신 아닌데. 정신. 형, 오은영 박사님 불러야 돼. 내가 먹는 약이 오니까. 우리가 와서 얘기할 게 아니고. 박사님 불러야 될 것 같아. 화장실 깨끗하지. 그러면 확실히 다르네. 아 다르다. 싸구나 그럼. 야 이처럼 머리카락이야. 오 딱. 잘 보이네 머리카락. 먼지랑 이런 게 잘 보이네. 야 이거 청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처럼. 이처럼 여기 바닥에 또 있다 흰색. 와 손 안 씻고 들어와서. 야 근데 이런 집은.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들어와서 여기다 딱 손바닥 자국 내면. 형도 좀 외국 같은 데 가서 좀 좋은 집 많이 다녀봤거든. 이거 진짜 이런 집이 없다. 아니 집이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 아 원래 형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오늘 더 하얀색으로 앉아봐. 야 어디를 앉아야 살지도 모르겠다 희철아. 형 의자가 아직 안 왔어. 야 희철아 정신. 바닥에 앉아 일단. 그림이나 뭐하라 그림이나. 난 그림 안 좋아해. 아니 이럴 거면 SBS 세트 사장님한테 좀 부탁하지 그랬어. 아 SBS 치게. 봉촌동에 연락하면. 그렇지 그렇지. 세트 사장님은 이거 부시고 이틀 만에 하얀색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어. 아 SBS 치게. 나 무슨 생각나는 줄 알아요. 여기다 꽃길 쫙 깔고 여기서 결혼해도 되겠다고. 아 저 등이 저 동그란 등이 있잖아. 와 저게 있잖아.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천정도 못 쳐다보겠다. 보름달 같지 저거. 야 여기서 저거 등 한 번 봐봐. 상민이 형 등 나가고 가는 것도 야. 상민이 형 땀 좀 닦고. 땀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니 아니 그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아니 약간. 차갑지 않아요? 핵전쟁 이후에 지구에 연구소에. 어? 좀비. 좀비 나오는 거. 영화에서 많이 봤어. 그게 아니고. 좀비 좀비. 좀비가. 희철이가 부세미 닮았잖아. 아 스티븐 부세미. 근데 스티븐 부세미가 약간 박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 이런 하얀색 연구소에서.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나 누군가. 약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분이 항상 하얀색 옷 입고 이런 박사 역할을 많이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 아니. 약 먹다가 난 온통 약이 하얀색이잖아. 약 먹다니까 흘려봐. 약 먹다니까 흘려봐. 약 찾으려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이거 약. 약 흘린 거 찾아야 되잖아. 이거 그러면. 진짜 안 보인다. 아 이거 한 번씩 안 해. 이리다 정식병 흘리는 거야 너. 어떻게 어울린다 이 시간. 형 지지비랑 진짜 어울린다. 병원에 있는 거 같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인테리어가 이게. 진짜 진짜 얘도 진짜 진짜 정식아이네. 치과는구나 치과. 이게 이제 희철이의 감성. 이건 진짜 인테리어 사장님이 히테리어. 히테리어. 히테리어 히테리어. 어우 나 정신이 히테리어. 히테리어 히테리어 뭐야 히테리어. 히테리어 뭐야 히테리어. 여기 좀 정신이 이상해져요. 아니 희철이가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아내가 인테리어 할 걸 생각해서. 최대한 미니멀하게 화이트하게 했다고 했는데 너무 하얀색도 왔어. 나는 근데 어쩜 걱정할게 얘랑 혼자 살 것 같아. 아니야 형 결혼하면은. 결혼하면 와이프가 꾸미고 싶은 대로 다 꾸미라고 그래야지. 성격을 알겠다. 너 혼자 살지 않아? 결혼할 거야 여기서. 이거 평생 살 집으로 한 거야. 방 2개는 필요가 없다 진짜 솔직히. 이게 총 방이 4개야. 거실 빼고. 4개인데 지금 네가 하얀색이라서 방이 2개밖에 안 보여. 기억이 안 나는데. 방이 4개예요 형. 방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거실. 하나 둘 셋 넷 거실. 근데 이제 온통 하얀색이니까. 네가 2개밖에 없다고 한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도 너가 강원도에서 성공했네. 여기서 이제 결혼해야지. 어 가만있어. 그러면. 그렇게 드러워 이게. 결혼해서 아이 나면은. 아이들이 막 흰 그림에다 막 칠하고. 엄청 그리지. 엄청 그리지. 지상 최대의 도화지지. 야 이곳보다 더 넓은 도화지가 없어. 형 얘. 흰색 페인트 들고 다닐 것 같아. 흰색 페인트 들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아기 아기 낳으면. 아기 낳으면 되겠다. 원목으로 여기 책장이라도 좀. 어 야 뭐 왔어. 봐봤나?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봤나 보다. 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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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봤다. 튀김이야 이건. 짜장 짬뽕. 짜장 이거 형 짜장. 이거 아니죠 형. 다 짜장이지. 짜장면이 많이 나와. 편하게 먹어요 편하게. 편하게. 편하냐 이씨. 칠 것 같아. 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못 비벼. 심지어 못 비벼 먹어.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야 집이 뭐 이래 이씨. 불편해 집이. 불편해. 지금. 무서워서 못 깼어? 칼이나 가위 없냐? 못 듣겠다 야. 아이씨. 집이 하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 원칙 없다. 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조심히 먹어요 짜장면 코로목 하면 띄웅! 되게 다들 조용해진다 우리 집에 오니까. 아 뭐야 형 넣어봐. 왜, 왜, 왜. 뭐 쏟았나 봐. 아 뭐야 형 넣어봐. 아 나 아니야 이 형이 뜯으면서 이런 거야. 나 아니야. 난 이렇게 먹고 있어. 안 흘리려고. 이거 다 까지도 않고 먹는 거 봐라. 먹으면서 계속 깎게 돼. 난 손이 뜨거운데도 이러고 먹고 있어. 손이 아니 뒀는데. 편하게 먹어. 그래도 형들 내가 좋아서 진짜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 아무도 안 초대했어 여기. 바닥에 흘리지만 말고 편하게 먹어. 닦으면서 편하게 먹으래. 말 자체가 불편하다. 손이 더 기는 거. 우리 집에 오면 면치기가 안 돼. 계속 닦게 돼. 계속 닦게 돼. 좀 편하네 진짜. 아우 손 뜨거워서 못 먹겠다. 아우 야 좀 체한 것 같잖아 지금. 살짝 원치 있게 있지.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아 이거 진짜. 내일 내일 이제 일어나서 희철이는 집 갈 거야. 꿈이구나 꿈. 아우 진짜 정말. 대박이야. 솔직히 일부러 그러시면 말자. 일부러 거슬리라고 나 그러는데. 거슬려 거슬려. 하하하하하하 일부러 안 그랬어요. 나 원래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것도 하고 너 세 장 뽑는 건 좀. 아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바람. 근데. 와 때려버렸어. 근데 여기서 싸우다 피 나잖아. 피 닦아야 돼. 하하하하. 고쳐볼게요. 그것도 하고 너 세 장 뽑는 건 좀. 싸울 때 형 피 안 나는 대로 때려줘. 아. 닦아야 된다만. 멍지근 쪽으로. 그래. 얼굴에 묻는 건 상관없어. 아 입 닦는데 휴지를. 아우. 아 입 닦는데 휴지를. 아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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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나 써야 돼 그럼 입 닦을 때. 하하하하. 입 닦는데 휴지 쓰면 안 돼. 저거 뭐. 뭐 갖다가. 뭐 갖다가. 옆에 놔둬. 이렇게. 우와. 하하하하. 손을 못 쓰겠다. 한 명을 흘리면 안 되고 흘린 걸 닦을 때 많이 쓰면 안 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국이랑 희철이랑 같이 살면 죽겠다 이 집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일로 좀 헐려겠다. 그래. 그러면 좀 아껴어. 얼마 안 되는 거 있어. 아유. 아유. 꿈비네. 꿈이야 이건 꿈. 하하하하하하. 여긴 면여 잘 뽑네. 이거 왜 닫아놔. 닫아야지. 또 뽑을 거 같은데? 뽑을 때 열면 되잖아. 그런다고 물티슈가. 그럼 그냥 물티슈가 날아간다고. 물티슈. 물 좀 넣으면 돼 그럼. 물 좀 넣어도 돼. 물 넣으면 돼. 물티슈. 이제는 여기 오래 앉아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헷갈려. 모르겠어. 바라이가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약간 벌벅성일 것 같아 벌벅성. 아 이거 진짜? 약간 지구 최후의 생존자 5명. 마지막 색상이야. 우주선 안에. 음식에 집중하는 상황. 유일하게 우리 중에 자가가 희철이 하나뿐인데. 종국이 자가 아니야 형. 아니야 자가. 아니야? 왜 왜. 왜. 그냥 뭐 그냥. 현금 좋아해. goddamn100้овые. 아니 뭣은 속에는. 형아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짝 좀 당봤어요 형. 형 around. 야 현금 좋아해요. 현금 있구나. 캐시네 캐시네. 너 캐시로 한 5천억 있지? 그럼. 그니까. 이 정도 모았어요. 그래 이 형 집도. 집도 그냥 전세로 살고 Aaron. 이게 뭐 티 fá SEEK 같은 거 하나 있고. 옷도 이런 거 흨출도 무ives지. 그렇지. 운전도 안 하지. 맞아. 여자친구 없었지. 여자친구도 없지. 아무것도 볼 수 있게 없잖아. 밥도 형이 찍은. 그럼 나갈 거 없어. 형이 또 싸요. 진짜 형 5천억 있는 거 아니야? 닭갈비살 먹으니까. 여자친구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선물을 많이 주지. 내가 볼 때는 제일 부잔데 숨은 거야 지금. 5천억이면 4분의 1 장훈이야. 장훈이 형은 2조니까. 집들이 선물 뭐 샀어요? 나? 희철이 집들이 선물? 나는 선물 진짜 좋은 거 샀어. 뭐? 너희 집에 진짜 필요한 거 샀어. 뭐 샀니? 무적? 무적. 무적 있어. 여기 너네 여기에. 이게 사온 거구나. 저희가 이거 포장까지 한 거예요. 자동청소기 같은 건가? 뭐야 이게? 떡볶이 떨어져서. 특별히 주문했어요. 우와 뭐야? 야 이거 뭐야? 금이야? 오 금거북이다. 이게 뭐야? 금 아니지 저거 뭐야? 가짜야. 화병. 황동거북이. 금 아니지 저거 뭐야? 가짜야. 화병. 황동거북이. 오 근데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 장수. 재물을. 이런 거 할 때 이 집에 진짜. 좋네. 둘 데가 없다. 아유 야. 씨.